아 잠깐만!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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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왜? 왜? 왜 여기 손이? 둘이 진짜 일어나? 뭐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잠깐만! 잠깐만! 빨리 가! 빨리 가! 뭐야? 나 건들지 마 지금! 아! 아! 저 둘이 진짜 이상해! 왜 하운드하자! 지금 둘이 진짜 재수장! 나는 아직 안 했어? 나 지금 아직 없어? 나 진짜 화낼 거야! 나 진짜 화낼 거야! 나 진짜 화낼! 야! 자! 자! 줄잉 봐! 아니 둘이 어떻게 된군요. 둘이 진짜 연합 아니에요? 아니야 뭔 소리야. 형 조심해라 둘 다. 응? 주현아 다. 그래요 진짜 무서워. 내가 깨놓을 테니까. 그러잖아요. 이걸 이럴 때가 아니에요. 뭐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? 선배님 형 지우가 있다 분위기 주도해놓고? 그러니까 지우는 어쨌든 별이 없으니까 열애시키고 우선은 종국이 몇 개 들고 있어. 별 없어요. 한 명이라도. 대리. 대리. 대리 오빠 방금 아웃했잖아요. 누가 오시켰었는데 대리 오빠? 종국이 형은 아닌데. 뭐야 그러면 우리 일단 넷이서 누구를 띠러 가자. 그래 그래 그래. 나 별. 그냥 이런 거 다 못 믿겠어.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막 떼더라. 종국이 형 일단 채소 가자. 일단 나 별 먼저 하나 붙이고. 종국 오빠 잡으려고. 제일 위에 있는 사람 3명한테 걸린 거예요. 너를 못 믿겠어. 손을 끌어있어. 없던데? 제석이 형이 문제예요 서서. 그래도 없어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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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. 하나 둘 셋. 파이팅. 파이팅. 이거 귀찮아 좀 했네. 다 같이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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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아우 정말. 아 아 아 아 아. 으흑. 이거 풍풍 튕겨줘야 돼. 딱 그냥 튕겨줘야지. 만보기가 움직인다. 야 혼자 다큐멘터리 찍고 있다.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거. 뭐야. 아 저기까지 가서. 마음보기 보겠어야지. 우릉하게. 진짜 제발. 하 하. 하. 뭐야 저거 누가 기어다니는 거야. 누구야? 누가 그렇게 기어다니는 거야. 나 이제 금방 어떡해. 그냥 못하겠어 이제. 실패해 보면 나 안 해. 조금 실패하면 안 해 그냥. 아우. 236. 너무 많이 쓰잖아. 아 너무 많이 쓰. 어제 다리가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. 오빠는 아까부터 왜 저래?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야. 뭐야 왜 저러지지. 지났어 나 좀 쉴게. 오빠 지금 혹시.